제닉스의 테이블 제닉스의 테이블 제닉스의 테이블 안녕하세요 이란용영입니다. 오늘은 제닉스에서 테이블을 보내셨어요. 제 이름은 아레나 멀티 데스크 1680입니다. 이거 딱만 봐도 지금 되게 크죠? 엄청 큽니다 이거 지금. 자위로 자 자위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하는 용형 씨 오늘은 제닉스 에서 책상 광고를 받아 책상 조립을 준비하는 중인데요 오 제가 180 6 이거든요 이거 180 되겠다 180 되건 아님 180 170 여신가 나아 그려 거야 어 오 약간 겉에 대한 약간 카본 약간 카본 느낌의 카본 근데 나고 같아요 이게 이제 아레나 버티레스크 1680에 이제 다리 부분 다리 부분입니다 다리 부분 다리인가? 이거 다리네? 빨간색으로 다리가 있어요 제닉스 약간 퍼스널 컬러죠 이렇게 총 이거처럼 생긴 게 3개가 있어요 혼자서 조립하는데도 불구하고 꽤나 편하게 혼자서 작업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아 근데 벌써 이거부터가 딴진데? 꽤나 마음에 드시는 모양입니다 오 마음에 들어 높아 나 이거 노프테이블 되게 좋아하거든요 생각보다 높네 얼마나 높냐면 꽤 높은 편입니다 원래 보통 배 쪽에 오는데 누워보자고? 아 오케이 오케이 누워놓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시청자의 요청으로 책상 위에 누워보는데요 꽤나 마음에 드시는 모양입니다 오늘 하루도 용윤씨는 잘 끝낼 수 있을까요? Пока. ер니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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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. 시간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